김치볶음밥 연주 바쁜가? 김치볶음밥 하게 잠깐만 우리 몇 명이지?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 셋 열넷 열다 열 열 열 열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명 있네 호연아 김치볶음밥 먹을래? 네 오씨 참치 너무 비싸 왜? 이거 5,000원이야 와 너무 비싸 5,000원이 넘네 한 5,000... 한 5,700원이네 거의 6,000원이네 어디 가요? 어디 가? 아 쇼팔디 만나봐 비는 뭐야? 쇼팔디 비는 왜 같이 하려고 화장실 쇼팔디 쇼팔디 이상하네 여자들이랑 같이 가 오이피는 김치볶음밥 만들건데 띠앤이 같이 도와줘라 옆에서 열이 못해요 그리고 내가 치킨거만 하면 돼 오케이? 밥 넣고 김치 넣고 볶음 빨리 자리에 얼른 돌아가 한번 제일 세게 돌려봐 맞아?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? 설탕? 응 설탕 아니야 물엿 내가 이번에는 뭐 넣었는지 내가 안 보여준다 하도 댓글에 지적들이 많아서 이거 넣으면 더 맛있어 이거 넣으면 더 맛있어 이거 만든 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 맞잖아 맞아요 이거 다 만들었는데 뭐 넣으라고 하면 어떡해 뭐든 맛있게만 먹으면 되죠 이 김치 좀 자르자 이렇게 자 열심히 잘라와봐 네 최대한 잘게 조심해 간단하지? 안 간단한 거 같은데 힘든가병 안 해봤구나 안 해봤구나 김치볶음밥 해봤어? 네 해봤어 어? 진짜? 네 왜? 근데 한 번만 한 번만 그 뒤로 힘들어서 안 해? 아니요 맛없으니까 맛없어서 안 해? 한국 남자친구한테 김치볶음밥 해줘 봤어? 네 맛없었어요 한국 맛없다고 했잖아 아니 아 남자친구가 한국 남자친구가 띠엔한테 해줬어 아니면 띠엔이 남자친구한테 해줬어? 남자친구한테 해줬어 남친한테 해줬어요 아 그래? 근데 전 하면 진짜 전 남친 안 먹어요 맛없으니까 다 버렸어 아 다 버렸어? 응 그렇구나 조심해 그거 확 나온다 띠엔 원래 5분 뒤면 퇴근인데 아 진짜 몇 시에요? 지금 이제 곧 5시 아 괜찮나요 먹고 가? 네 칼퇴 하거든 절대 더 있는 법 없어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칼퇴 띠엔 이렇게 잘 볶아야지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여기 다 이렇게 잡고 잡고 해야지 어? 이렇게 진짜 요리 안 해봤나 비영? 네 진짜 요리 안 했어? 네 진짜로? 엠너완 컵러 자 참기름 많이 넣어주세요 오 냄새 미국에서 컵밥이 엄청 위에 나오는데 옛날 얘기 아니야? 나 한 10년 전에 처음 사업할 때 본 거 같은데 나 컵밥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자 한 명은 이거 숟가락 꽂아주세요 띠엔 숟가락 꽂아줘 그러면 하나씩 다 숟가락 꽂아줘 숟가락 쪽이 돼 응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섯 열곱 순 충분하겠다 저기 그 누구냐 저기 뷰티 직원들 올라오라 그래 어 누구 번호 아는 사람 있어? 네 어운 친한 사람이 있나보네 맛있어 싱거? 아까 싱겁다니까 짜다고 했고는 그거 참기름이야 뭔지 올랐어? 간장을 넣어야지 웹툰 직원들 어딨어? 왜 안올라? 다 올라와 화장 지워져서 화장해야 된다고? 라나 끝났어? 아니야 30분째로 후추 사려고 했는데 아직도 안사왔어? 그니까 아라는 이정도면 안갔다 너무 맛있어 오렌지 맛있어? 이거 다 긁어먹어야 돼 그럼 이거 다 긁어야지 여기 납성분도 몸에 들어가고 좋지 자 먹어요 안딘 한개씩 주세요 우리 직원 진짜 많다 응 진짜 빵이네 빵 깐지마 빵 좀 먹은거 안통 어휴 아휴 내가 먹으러 먹어요 안 먹으러 먹어요? 안 먹으러 먹어요 맛에 잘해 진짜 국수 먹어? 왜? 김치찌개 김치찌개 문어가 있어 아니야 내가 다 볶았는데 땀 흘리면서 나는 입으로 했어 여기다 담아서 밑에 카페 직원들 줍시다 네 대사항에 안보니까? 응 다시 장맙고 네 너무 맛있어 지영아 이거 웹툰 직원들 좀 갖다 주자 이거 뭐 없나? 여기 있다 좋아 봐 머리에 이거 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여덟 우리 예리꺼 하나 어 여기 있어 아까 들고 가던데 애들이 세 개 들고가던데 어 간다 우리는 네 뭐가 내야 네가 도와줘야지 머리에 이고 가야 되고 끝까지 책임져주세요 아냐 아냐 쏜다 열어줘요 짠 뭐 안 못가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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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오냐? 네, 안나오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? 다 다야? 다 어디갔어? 네 안나오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이치딧 하이치딧 여기 하나 더 있어야겠다 안나오쪄엠야 안나오쪄엠 오, 유마사엠 컴꺼 컴 컴, 컴, 근데 안쯤 지영아 하나 빨리 줘 남는거 있지? 딱이네 뭘 같이 먹어 하하하하 안먹을까? 좀 앞냐? 안나오쪄엠 안나오쪄엠 빈 하나 더 먹어 남는다 이거 두개 남으니까 하나씩 더 먹어 참치 더 넣어서 먹어 양파 아 이건 맛있었네 치즈인 것 같은데 뭔지, 소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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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 Peel 에임트 콘자이소한 것 같지 않나? 응 에임트 콘자이소한 것 같지? 나이도 즐거웠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 같지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먹었어? 언제? 그렇게 빨리 먹었어? 엄청 많이 좋네 그러면 하나 누울거야? 띵을 갔어? 띵 갔어요 빨리 갔네 너 하나 더 먹어 이게 지금 다잖아 밑에 네 지금 이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거야? 망세인 뭘 망세인 여기서 다 못걸려야지